오랜만에 라디오... 약간 라디오 모드로 가볼까? 이철홍 유튜브! 나를 길들여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철홍입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벌써 2019년의 마지막 달리로 왔네요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짜증나는 일이 많았나요? 아니면 기쁜 일이 많았나요? 저는 둘 다였던 것 같아요 힘든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간직히 각색이었죠 그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힘든 일은 잘 버텨내고 재밌는 일은 더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일까요? 12월이 되면 매번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 때문에 설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크리스마스가 반갑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저랑 지내면서 기다려지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건 어떨까요? 저랑 같이 즐겁고 따뜻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제발 만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25일은 매년 매년 오른데 굳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잠으로만 때울 생각이신 건 아니죠? 그러지 말고 저랑 한번 뜨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벌써 커플들이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커플분들은 뜨겁지만 한번은 좀 차가운 하루 정도는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뜨겁기만 하면 불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뜨겁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원래 인생이 굴곡에 있듯이 사람 관계에도 강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야디오는 배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떠들면서 웃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사이에 순간순간 나오는 그런 매운 맛이 바로 야디오의 참맛이죠 언제 나올지 모르면서 나왔을 때 어머!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게 바로 야디오예요 아 배도 좋죠 배 먹을 때 시원하게 아삭거리는 그 맛이 진짜 달달하게 들어오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배를 조금조금씩 아삭 아삭한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천천히 입에 물어보고는 하죠 꼭꼭 씹어먹을 때 아삭함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귤이나 사과에 비해서 배는 큰 편이라 한입에 넣기에는 좀 너무 크더라고요 한입에 먹기엔 너무 크니까 작게 잘라서는 말죠 가끔 너무 큰 배를 한입에 먹으면 입안에서 주룩하고서 즙이 내려올 때죠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요 어 맞아요 배즙은 뭔가 되게 맑은 느낌인데 막상 이게 마르기 시작하면 끈적여서 조금 불편해잖아요 빨리 닦아줘야 돼요 자국 남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일을 좋아하세요? 나는 새하얀 속살의 복숭아가 좋아요 혹시 말랑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아니면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둘 다 그 둘만의 매력이 따로 있는 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랑한 복숭아가 좋더라고요 속살이 말랑한 복숭아를 먹으면 한입 베어 먹을 때 그 과즙이 톡하고서 쭉 나오는 것도 좋고 입안에서 물컹물컹 잡히는 그 식감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적당하게 달달하고 새콤한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복숭아의 딱딱한 복숭아는 무슨 맛으로 먹냐 라고 물으신다면 새콤하지만 씹었을 때 아삭아삭 씹히는 그 식감이 너무 좋아서 먹는 건데 그래도 약간 무르익은 복숭아가 좀 더 맛이 좋지 않았을까? 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미쳤다 이 감성 성탄절 2분 날 모락불 피면서 라디오 듣는 감성이야 핫초코 마렵다 나도 나도 달달한 핫초코 마려워 예? 어 저 대사를 해달라는 거죠? 나를 기다려줘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나 만일 네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오면 난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아요 혹시 그런 거 싫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 기다리느라 쩔쩔매는 모습 볼 때 너무 기쁘던데 혹시 좀 별로예요? 별로면 내가 좀 더 노력할게요 앞으로는 안그러들기로 괜찮아요? 우리가 늦게 올테니까 포상도 들라고? 그치만 트수들이 늦게 오면 나는 힘이 없어지는걸 트수들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힘이 날 수 있는데 늦게 오면 어때 그러면 내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늦지 말아줘 적당해라 왜? 혹시 이런 거 안 좋아하세요? 이런 거 별로 달갑지 않으신 건가요? 싫으시다면 싫다고 대놓고 말해주세요 말해주시면 제가 바로 그만둘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저 지금 애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주세요 더 하지 말까요? 더 할까요? 뭐야 좋아해줄 거면서 왜 튕기셨어요? 좀 귀엽네 아 맞다 여러분들 제가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12월 21일 날 연애상담소 콘텐츠를 하거든요 그날 게임콘에서 하는 건데 앞으로도 저만의 개돼지로 남아주세요 3명이 사는 건데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고 연애상담을 해드리는 건데 연애상담 사연을 모으는 곳이 생겼어요 오픈이 됐어요 거기를 통해서 사연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중에 세 분을 뽑을 것 같네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그중에 읽어서 연애상담이 꼭 필요한 사연을 생일을 골라서 게임콘 21일 날 방송에서 이제 연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주실 거죠? 연애상담이라는 게 꼭 사귀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솔로여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짝사랑을 하는 것도 연애상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더 잘 지내고 싶어 어떻게 더 관계를 배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대가 투디라도 상관없나요? 그건 안돼요 이 심덕새끼야 크리스마스일 때 뭐 하실 건가요? 크리스마스일 때 방송하죠 뭐 하겠어요 애인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어 하지만 안돼 죽지 마세요 크리스마스 날 나랑 뜨겁게 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랬었을 줄 알았는데 나랑 크리스마스 노는 거 기대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저랑 안 놀 거예요? 대박 그래서 밖에 어두워진 거 봐 겨울이 참 좋은 점은 밖에 안 나가도 된다는 거지만 나쁜 점은 밖에 나갈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너무 춥거든요 근데 이장님이 방송하는 거 같아요 하... 하... 음... 그... 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절대 아닌데... 이렇게는 어때? 속삭이듯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은 괜찮을까? 귀 간지러워요 속삭이듯 말하지 말아주세요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이렇게 말해서 더 괴롭히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해? 누구세요? 저... 누구냐면요 지정이에요 소흥님도 빡총 목소리가 있나요? 아 그럼요 전 예전부터 되게 그 빡 목소리가 유행하기 전부터 빡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막상 사람들이 가끔씩 어... 잊으시더라구요 들어가 너 아직 나올 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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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들어가 게임콘에서 이 목소리로 연애상담해주세요 그치만 이 목소리로 연애상담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거야 뭐 효니오빠나 아니면 옥자가 이런 뭐 이렇게 평소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청홍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연애상담사 이청홍인데요 어... 음... 이번 상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당사자분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준비 되셨어요? 이러면 조금 난감하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라디오를 되게 오랜만에 제대로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 라디오 시간 나쁘지 않나요? 내일도 하자고? 내일도 하면 나 죽어 안 돼 벌써 6시 34분이에요 여러분 라디오 모두 한지가 거의 한 시간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 꾸꾸루꾸루꾸루 조홍장 온 꾸루꾸루 벌써 끝나네 벌써 라니요 벌써 라니요 벌써 라니요 내일도 보러 와줄거지? 기다릴게 고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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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